오늘의 다짐을 얘기해보세요 아하하하하하하 시그니스 호남 복싱전을 가는 차안입니다 와이프랑 한번 평화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문질르고 싶어요 웨잇! 할로우! 오빠 화이팅! 어? 나 화면발 안받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? 화면발이 안받는걸까? 안녕 여기 아미르티비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상대가 메롱 하하하하하 싱에이송본 한번 하시죠 어 그거는 못하는데 부끄러워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7개월 된 애기인데. 어떡할래? 나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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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강하네 이 티가 강하네 자 거기 여자분들 가입해봐가지고 1, 2, 3, 2, 4, 5, 7, 6, 8 같은 평 아휴 강하네 아휴 강 Además 자, 남자 1등, 윤정현 그리고 여자 1등, 데스더 호수님 잘 들어줘요 호수님 잘 안 permute 남자, 남자 골지를 않잖아 자, 여자 골지 셋네입니다, 셋네 저는 catch up 1등이 지금 캐리가 1등 시스 골지 참이력 여야, 셋네 네 발 잘 뜬다 네 자 모든거 저거 딱 시키세요 집에 갈거 자 남자 꼴찌 아 동경 이리 왜 이렇게 나는 태우 자 남자 꼴찌 태우입니다 와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 있지 아 두꺼워 두꺼워 자 허벅지 사이즈 비교하겠습니다 오 비슷비슷한데요 여기 잡고야 돼요 안 잡으러 가세요 너무 세는 거 같애 태우야 조심해 허리 조심해 시작 오우 오우 야 너무 호장이야 호장이야 호장 야 철이야 아 나는 아 벅세용 어 진짜 셀 쎌쎄 그냥 탈탈하면 싫어. 아니야.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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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벌려 벌려 다리가 조금 나와야 돼. 시 벌려 벌려 앞소 삐약 시 똥 셀뻔 했네 허벅지 사이즈 시작 나도 몰랐다 나도 나도 몰랐다 나도 내가 먼저 공개할게 어 내가 먼저 공개할게 자 허벅지 사이드 또 뭐 야하다 시 오빠 뭐해 오빠 뭐해 우리 왜 하면 뭐했다고 되는 거야 시작 시작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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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엉덩이 되고 다시 다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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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해 졸라 야해 자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아파 안 돼 준비 하나 둘 셋 아아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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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돼 엉덩이 좋아요 잘 씻었어요 한 번만 진짜 잘 아는데 알고 있어요 아 이건 진짜 안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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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겨까지 받았어요 안 맞는데 한 번만 할게요 엉덩이 끼면 안돼 왜 펄워하니 엉덩이 bypass 왜 왜 안돼 이게 룰이야 아유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엉덩이 떼면 안돼요 하나 둘 셋 안돼 안돼 나랑 켈리 켈리 켈리야 웬일이야 자기 고관절 빠지겠다 아이고 아이고 정리를 생각하네 사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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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